이번 시간은 일종의 부록입니다. 보셔도 되고, 안 보셔도 돼요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1 대 1이니, 1 대 단위, 다 대 단위 이거 되게 헷갈리거든요 그리고 이제 Mandatory Option은 이것까지 가면 훨씬 더 헷갈려요 저도 그래요. 저도 일주일 뒤면 이거 까먹을 것 같아서 제가 몇 시간 써서 간단한 프로그램을 만들어봤습니다 EID 약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이렇게 생긴 간단한 웹 서비스예요 여기에다가 여러분이 entity를 두 개를 적어주고 그것의 관계를 적어주면 됩니다 예를 들면 글과 댓글은 소속 관계죠? 이렇게 적어주면 자동으로 다른 부분들이 바뀌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글과 댓글의 관계를 적어주고요 그 다음엔 댓글과 글의 관계를 적어주면 이 위에 이하의 다이어그램을 표시해 줍니다 생긴 거 그렇게 안 생겼지만 잘 보시면 이하의 다이어그램이에요 반대로 이제 이하의 다이어그램을 보고서 그게 어떤 의미인지를 파악하고 싶으면 이 위에를 적어주면 아래쪽에 반영이 돼요 한번 해볼까요 자, 글은 댓글 댓글에 대해서 여러 개의 댓글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글은 다수의 댓글에 반드시 소속돼요? 아니면 어쩌다 소속돼요? 때때로 소속돼요? 때때로 소속되죠 소속이 안 될 때도 있으니까 이렇게 하고요 댓글은 글을 소속할 때 어떻게 돼요? 댓글은 다수의 글에 아니죠? 하나의 글에 반드시 소속되잖아요 이걸 이제 이렇게 쭉 적어주면 그거에 맞게 다이어그램을 추천해 주는 거예요 글과 댓글은 소속관계고 여기 짝대기는 1대 여기 이거는 꺽쇠는 원래 3발이로 해야 되는데 3발이가 키보드 기호상이 없더라고요 그래갖고 얘로 했어요 이렇게 되는 거죠 1대다 라는 뜻이고 그리고 댓글에게 글은 필수고 글에게 댓글은 옵션이다 라고 이렇게 표를 다이어그램을 만들어주는 간단한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헷갈리시면 이거 어디다 북마크해 놓으셨다가 필요할 때마다 이걸로 해석을 하셔도 좋지 않을까 이거 쓰려고 제가 만들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브록까지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끝 끝 끝 끝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